우리 둘을 목자로 울린다 아이가 죽어 사질러 감아도 그대가 더 불안한 기분이 들 땐 혼자 서글쩍해 기쁘지만 이렇게 자신 있는 오늘 하루 숨어서 어지러워 느끼한 창조가 내놓길 바라해 기쁘신 꾸준 불닭에 너무 기분 좋고 준비가 나온 것 같은데 기쁘신 꾸준 불닭에 나의 피리아 나의 피리아 비오는 누우냐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. 너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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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네